14위는 그랜드 호텔 타이페이입니다. 원산대반점으로도 알려진 이곳은 타이페이 호텔의 상징입니다. 전총통 장제스의 부인이 1952년에 건립을 추진한 곳이며 세계 각국의 국빈도 머물다 간 호텔입니다. 중화풍의 건축양식과 현대적인 모던함이 조화로운 인테리어는 너무나 이색적입니다. 호텔의 외관부터 객실 인테리어까지 궁을 연상하게 합니다. 한국에는 최근의 꽃할배들이 타이페이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 숙소로도 소개되었습니다. 13위는 샹그릴라 파이스턴 타이페이 호텔입니다. 이곳은 타이페이에서 가장 높은 고층 호텔로 유명한 곳이며 호텔 곳곳에 우아한 송왕조 시대에 전시품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고층 건물이라 탁테인 시티뷰를 감상하기에 최적화된 곳이며 MRT 리우징리역에서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도 우수한 곳입니다. 이곳은 출장여행객에게 인기가 많은 호텔입니다. 12위는 그랜드 하야트 타이페이 호텔입니다. 이곳은 세계 5대 호텔 체인인 하야트 그룹에서 운영하는 호텔입니다. 유행이 민감한 신의구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호텔 인근에 타이페이 101이 위치해 있고 타이페이 101과 연결 통로로 이어져 있어서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급 레스토랑과 쇼핑몰을 관광하기에 최적화된 곳입니다. 모든 고객에게 환상적인 타이페이 101 전망을 선사하는 곳입니다. 11위는 W 타이페이 호텔입니다. 대만의 유행에 가장 민감한 신의구에 위치한 호텔로 건물 외관의 감각적인 디자인이 인상 깊은 곳입니다. 주변 거리의 분위기에 맞춰 젊은 층을 위한 바와 레스토랑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MRT 스징프역과 직접 연결되어 인근 관광지 이동이 수월하며 총 객실 수는 405객실입니다. 커플 여행객에게 인기가 많은 호텔입니다. 아쉽게도 비용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호텔 중에서 가장 고가입니다. 10위는 시저파크 호텔 반차오입니다. 2023년 아고다 인기 숙소로 선정된 이곳은 커플 여행객에게 인기가 많은 호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 중에 가장 가격이 착한 곳이라 가성비도 좋은 곳입니다. 2018년에 오픈한 곳이라 비교적 신상 느낌이고 400객실의 규모도 웅장합니다. 신상 호텔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호텔입니다. 9위는 에스라이트 호텔입니다. 2014년에 오픈한 이곳은 공원 앞에 위치한 호텔로 객실뷰가 마운틴뷰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객실에서 머물면서 산책하기 좋은 호텔이라고도 알려진 이곳은 총 104객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위는 그랜드 뷰 리조트 베이터호입니다. 베이터호 지역이 대만에서 온천으로 유명한 지역인데요. 이곳은 베이터호 지역에 있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온천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객실 조망 또한 마운틴뷰라 관광과 힐링을 동시에 즐기시는 분들께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7위는 라디움 카가야 인터내셔널 호텔입니다. 이곳은 2021년 아고다 인기 숙소로 선정된 곳으로 고급스러운 객실과 로비 인테리어로 유명한 곳입니다. 대만이 온천이 유명한 여행지이기도 한데요. 온천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여기를 추천드립니다. 전통적인 일본풍의 인테리어와 자쿠지가 잘 준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6위는 리젠트 타이페이입니다. 이곳은 세계 5대 호텔 체인인 인터컨티넨탈 그룹에서 운영하는 호텔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대명사입니다. 총객실 수는 538개로 따뜻한 느낌의 우드톤으로 꾸며졌으며 주변의 유명 관광지와의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2021년에는 아고다 인기 숙소로 선정되었습니다. 5위는 에버그린 로렐 호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호텔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오성호텔입니다. 도로면에 접하고 있는 호텔은 객실이나 로비의 경우에는 다소 연식이 있다는 평이 많지만 경쟁력 있는 가격 덕분에 가족 여행객에게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인들의 MRT 가위치에서 접근성도 준수한 편입니다. 4위는 호텔 메트로 폴리탄 프리미어 타이페이입니다. 2023년 아고다 인기 숙소로 선정된 이 호텔은 커플 여행객에게 인기가 많은 호텔입니다. 2021년에 리노베이션된 호텔로 총 객실 수는 288개이며 신식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난진푸싱역이 가까운 호텔이라 호텔의 접근성도 뛰어난 곳입니다. 3위는 그랜드 메이플 호텔 타이페이입니다.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대명사인 호텔로 최고급 시설을 자랑합니다. 초고급 주상복합 건물을 연상케 하는 호텔은 로비부터 객실까지 럭셔리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룸 크기 역시 대형 위주로 단장되어 있습니다. 호텔 퀄리티 대비해서 가격도 착한 편이라 추천드립니다. 2위는 더 오크라 피리스티지 타이페이 호텔입니다. 이곳은 일본 호텔 체인의 하나인 오크라 그룹에서 운영하는 호텔입니다. 총 208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계 호텔처럼 곳곳에서 일본풍의 인테리어를 느낄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아고다 인기 숙소에서 선정된 적이 있으며 아기자기한 서비스가 매력적인 호텔입니다. 1위는 만다린 오리엔탈 타이페이입니다. 2014년에 오픈한 이곳은 2017년 포브스트랩을 가이드해서 선정한 오스타 스파 시설로 유명한 곳입니다. 총객실수는 303객실수이며 인근의 타이페이 101타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식 인테리어를 모토로 전객실이 꾸며졌으며 화려한 호텔 외관과 로비 시설을 감상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유명 중식당 야건은 2023년 미슐랭 일스타를 6년 연속 획득하였으니 방문 추천드립니다.